11번 보시겠습니다. 증기해도를 설치했을 때 장점 아닌 것은 어떤 겁니까?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증기해도인데요. 증기, 송기, 정지 편리하죠. 그런데 증기해도를 설치했다고 해서 보일의 용량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거 찾으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증기의 과부적 현상 조정하고요. 배관에서 열 손실을 감소시킬 수가 있죠. 자, 3회 12번 보겠습니다. 노통에 갤러웨이관을 설치했다. 이 점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노통이 보강되고요. 전열면적이 증가되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연소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내부의 물순환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좋게 하는 것이죠. 3번 찾으시고요. 자, 13번 보시겠습니다. 원심 펌프. 회전수가 600rpm 인데요. 양정의 20m, 양정의 20m, 양정의 20m, 양정의 20m, 양정의 20m, 그리고 여기서 했는데 회전수를 900rpm으로 했다. 회전수를 900rpm으로 하면 얘가 어떻게 되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변경된 회전수 요거로 900분의 600, 처음 거. 변경이 된 거. 그래서 제곱해서 1을 곱하면 변경된 양정의 얼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20 곱하기 600분의 900 행구에서 제곱한 거 하면 45가 나오겠어요. 3번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사법칙에 의해서 풀어보는 거죠. 다음 14번 보시겠습니다. 증기별로의 용량을 표시하는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매시간 증발량이죠. 4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보시겠습니다. 15번 보일러 동내부 안전저수위보다 약간 높게 설치해 가지고 유지분 부유물 등을 제거하는 장치로서 연속 분출 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수면 분출 장치죠. 첫 번째 것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보시겠습니다. 보일러 전체의 무게가 2만 뉴톤 보일러가 설치될 기체의 무게가 5천 뉴톤 2만 뉴톤 그리고 기초 무게가 5천 뉴톤 이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설치할 기체의 저면적 이것이 5 제곱미터일 때 기체의 저면에 걸리는 단위 면적당 평균력은 몇 뉴톤폰 제곱미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단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5 제곱미터 이거 더하고 이렇게 해서 2만 5천을 5로 나누니까 바로 4천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4천 뉴톤파 제곱미터다 두 번째 것이죠. 16번 17번 들어갑니다. 보일러 급수 장치 하나인 인젝터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을 보유한 인젝터는 벤츄리의 원리를 응용해서 증기를 분출하고 그 부근의 압력 강화로 생기는 진공을 이용해서 물을 빨아 올리죠. 이건 맞고요. 두 번째, 응축 작용에 의해서 보유하는 열 에너지를 물에 주어서 고속의 소류를 만들어서 압력 에너지를 바꿔서 보일러에 급수를 합니다. 세 번째, 인젝터는 일반적으로 급수 압력 1MPa 미만이면 작동불량을 처리하기 때문에 주의한다 했는데 이거 아니죠. 얼마죠. 0.2MPa 이하이면 작동불량을 처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잘못했죠. 3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을 보면 증기 속에 드레인이 많을 때에는 인젝터의 성능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해야 하겠어요. 자, 다음에 18번 보시겠습니다. 옥내 설치된 보일러와 함께 보일러 연료를 저장하는 경우에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얼마 이상의 이격고일을 두냐면 2m 이상의 이격고일을 둡니다. 근데 만약에 소형이다 라고 하면 소형 보일러는 1m가 되는 것이죠. 두번째건 2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시겠습니다. 절탄기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자, 절탄기는 바로 온도차를 감소시키는 적 급수와 보일러 온도차를 감소시켜서 열응력을 줄여줘요. 이 절탄기는 영어로 이코노마이저 뭐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급수열기입니다. 급수열기 그래서 온도차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열응력을 줄여줍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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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